다음주에 제주국을 사다 두입씩 해요. 강이가 제일 좋아하는게 국수야. 목살도 좋아하지만 강아 맛있나? 구릉포까지 와가지고 고기! 고기! 고기 먹으면 뭐지? 고기 먹으면 뭐지? 천천히 먹어. 고기만 먹는거야. 고기를 좋아하는거에요. 우리 사옥이가. 우리 사옥이 다 이랬어. 우리 사옥이도. 우리 사옥이도. 우리 사옥이도. 우리 사옥이도. 우리 사옥이도. 우리 사옥이도. 엄마한테 맛있다 해봐. 엄마 맛있어 말해봐. 맛있다.